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아침 신문에 어지럽게 늘린 분열과 갈등에 대한 기사를 보면서 한국사의 혼란과 혼돈 그리고 분열과 갈등의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이들 가운데 어뜸을 곱자면 대통령과 집권 세력 멤버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의 혼돈과 혼란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무지 보통 사람들의 양식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을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밀어붙이고 그리고 비판이나 비난에 대해서 시치미를 뚝대는 일들을 우리나든 너무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짜들어가다 보면 현재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뿌리를 찾아내는 일은 조금도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 잘못인가 합니다. 죽음을 맞은 자가 어떤 형식으로든지 죽음을 맞았든 간에 그 죽음을 맞은 당사자를 추모하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대상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그런 의욕을 받고 있거나 그 범죄의 연루 의욕으로 인해서 가해자가 살아있다면 그 죽음에 대해 애도하는 방법도 보통의 방법들과 좀 달라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고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 오일장은 보통 시민의 입장에서 박 시장에 대해서 호불호를 떠나서 올바르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마도 이런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참 많을 것입니다. 오일장을 허락하는 그 자체가 어쩌면 가해자에게 죄없음을 선언한 것과 같은 그런 효력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이 있었다면 그 잘못에 대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당사자가 사과나 유감을 표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당사자가 속한 조직, 이를테면 정당 차원의 어떤 형식으로든지 사과나 유감 표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이런 행위가 일체 없는 상황에서 서울시 차원의 오일장을 선언하고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밀어붙이는 것은 우리는 전혀 잘못한 것이 없다 이런 메시지를 대내외에 선언한 것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대통령이 직접 조문한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 직함으로 남들이 모두 다 보란 듯이 조화를 보는 일도 걸리는 일입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엄밀히 그 의미를 해석하면 절대로 너나 넘어갈 수 없는 사안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대통령 직함을 건 조화 그 자체가 또다시 가해자를 두둔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치기 공과 사를 구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문 대통령의 언행에 대해서는 그동안 말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자신과 같은 편을 무한히 두둔하는 것은 과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로부터 눈에 도드라진 그런 특성으로 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옳고 그름이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나 잣대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고 오로지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의 친소관계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나누어지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나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틀린 것은 틀린 것이 아니고 그냥 상황이나 정황이나 맥락에 따라서 그리고 대통령과 또 집권 세력의 친소 여부에 따라서 얼마나 자유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가치관의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국가의 기초나 기반을 무너뜨리고 국가를 혼란의 소용돌이로 내모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즉 그걸 이롭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또 다른 하나는 이 가운데 하나가 경제적 기초나 기반을 허무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는 혁척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혼란스러운 여러 사건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정신이 굉장히 사노워하고 있지만 실제로 경제의 기반이 허물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후 폭풍이 불어닥치고 막대한 비용 청구서가 날아올 그런 점이 되면 사람들은 이렇게 탄식할 것입니다. 도대체 그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고 떠난 거야 이런 탄식이 나올 것으로 저는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동체의 기초나 기반을 허무는 또 다른 작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회 구성원들을 묶어주는 일통의 공동의 기준이나 자체나 가치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도덕과 윤리, 정의와 부정의, 진실과 거짓, 선과 애국, 애국과 반력 등을 판별하는 기준 자체를 허물어뜨리는 움직임이 바로 또 공동체를 해체하는, 붕괴시키는, 와해시키는 그런 움직임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기준이나 잣대를 허무는 집권 세력에 속한 사람들을 향해서 한농객은 이렇게 한탄합니다. 자유와 정의를 외치던 우리들도 운동권을 포함합니다. 어느 사회인가 잡놈이 되어버렸다. 정말 이런 한탄은 정말 옳은 그런 지적입니다. 이것저것 오랫동안 만들어온 것을 망치고 허물고 부수는 등의 납분된 그런 행동의 대가를 저들이 어떻게 치르게 될지 지금 눈앞에 나타난 기이한 사건 또한 그런 만행의 대가 가운데 하나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이번 박원순 시장의 죽음을 예리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은 단편적인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이어지게 될 여러 사건들의 시작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꽤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다. 이런 해석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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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